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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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 빼면 참 이쁜 얼굴이죠. 그렇죠. 근데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먹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 좀 내가 한 3년. 3년. 4년. 그 시기에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 시기에. 3, 4년 전에 좀. 힘들었죠. 근데 한번 또 물어봐요. 본인이 그닥 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그림 그려진 게 없단 말을 하는 거야. 지금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눌리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까? 맞는 거야. 알 것 같아. 그렇죠. 무기력함. 마음이 뭐를 해야든 돈을 버려야 되는 건 알아. 남들보다 욕심 많은 것도 알아. 근데. 참 이거 눈물 나라는 말인데. 내 자신을 못 이겨. 본인이 다른 사람은 다 이겨. 정말 고집 세게 세거든. 그래서. 아닌 것도. 그냥 그래. 아닌가 보다 하면 되는데. 본인은 절대 그 자리에서 인정을 안 해. 혼자 했으면 했지. 뒤에서. 그 사람 말이 맞나 보다. 뒤에서 혼자 했으면 했지. 앞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내가 왜 3, 4년 전에 힘들었느냐고 물어봤냐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 힘들게 하고. 전 세계를 힘들게 했지만. 그중에 코로나 희생태라고 당신이.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 그쪽으로 내가 이런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네. 많죠. 많아요. 그쪽에서 내 직장도 이뤘을 것이고. 친구들도 많이 이뤘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 사주는 한국보다는 외국이 더 나은 사주예요. 긴 것만. 외국이 낫다는 것은. 외국에서는 내가 그나마 좀 힘이 들어도. 힘이 들어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음통은 좀 터지면서 사주거든. 그래서 코로나 맞고 나서. 내가 되게 힘들었을 것이다. 벽에 딱 내가 가로막혀 버렸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한 거야. 지금 일이고 나만이고. 지금 말을 하는 거야. 누워있고 싶어. 왜? 재미없어요. 뭐가 떨어져야 재미가 있든. 뭐가 또 내가 일을 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좀 재미가 있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 이뤄서. 아버지나 엄마나. 너는 왜 그것도 못 하니. 나는 한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그런 생각을 들면.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되지. 안 된 것 뿐인데. 내가 못 하는 게 아닌데.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계속 들고 있단 말이지. 긴 것만 대답해요. 아닌가요? 그렇죠. 응.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내가. 내가 자꾸 자기가 돼버린단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눌려놓고 있네. 그 말을 하는 거야. 원래 자신감이 전혀 없던 사람은 아니라고. 끝까지 대든 사람이라고.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끝까지 대든 사람이었는데. 그냥 내가 진짜 지금 아무것도 이러는 게 없다 보니. 내가 그냥 한순간 내가 쓸만한 사람이 돼버렸나. 나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다고 친구들 만나서 내가 막 웃으면서. 막 웃기나 하고 커피나 마시면서. 이거 털어내면 더 좋은데. 본인 되게 있잖아. 성격이 쿨한 것 같지. 아니. 안 쿨해.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쿨한 척 한 노름만 했을 뿐이야. 되게 성격은 소심한 성격이야. 그래서 이건 박수 보내주고 싶어. 저 소심한 성격이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들게. 자기 가슴을 감추고 살았을까. 소심한 걸 이겨내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은 소심하면 소심한 상태에서 머물어 버리는데. 그래도 해보겠다고. 끝까지 우겼을 때. 참 힘들었겠구나. 그러다 진짜 백에. 작년 수전부터 딱 백에 마주쳐버렸구나. 내가 작년 수전부터 내가 진짜. 뭘 어떻게. 뭘 해야 될 것이며. 뭘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 갈피를 잃어버렸다고 말해.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잖아. 내 갈피를 잃어버리고 있어. 근데. 나는. 그냥 지금 힘내세요 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참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성격이 또 소심한 면은 또 되게 쿨해요. 두 가지 다 갖고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저 소심한 성격이 쿨한 면을 보면서 나 울었다 그랬어. 속을 울고 있어.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한번 물어봐봐. 남자들을 싫어해요. 아니요 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남자들을 그렇게 막 가깝게 하고 그런 게 안 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남들처럼 이 남자들 좀 만나보고 저 남자들 좀 만나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 그냥 나도 남자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결혼 좀 하고 싶다. 생각은 분명히 그거 갖고 있는 건 맞아. 맞는데 행동을 해야지 뭐 그것도 들어올 거 아니냐. 아니 아니 주변에 이성은 많아요. 응. 근데. 그니까 제 친구로서가 아니라 이제 소개팅을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오래 들어서 이제 장면이 됐는데. 이 남자가 약간 좀 철없는 행동이 쉽게 말해서 왜 저렇게. 형자 들어간 사람 만난 적 있어. 형인지 형인지. 희응자. 응. 그 사람 왜 놓쳤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 놓친 게 아니라. 그럼 이 성격이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농담식으로 한 건 넌 너무 예민해. 아 근데 그 단어가. 좀 저는 기분이 나빴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쿨하게 했는데. 그 말 자체가 되게 좀 기분이 나빴었어요. 몰라. 그러니까 희응인지 이응인지 들어간 사람 있어. 희응인지. 희응도 있고 희응도 있어요. 희응은 이제 안 보여주고. 희응. 희응을 보여줬어. 희응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인지 행인지 내가 물어봤잖아. 맞나? 맞아? 예 맞는. 맞는 거 같아요. 희응이 있었어요. 중간에. 그 사람이 네가 좀 오래 사귀었더라면. 중국이었을 텐데. 어? 그 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남자가 싫어해요. 그 말이 그 말이야. 다 차버리는 거야. 나는 남자가 진짜 원하고 싶어. 남자 사귀고 싶은데. 내 마음에 드는 남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없어요. 그니까 네가 남자 결론을 싫어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인자 이 뜻을 알겠어. 그래서. 응 왜 내가 진짜 남자가 만나고 싶으면 좀 사귀어 보고 발로 차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응 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래 지 사람은 얼굴이 못생겨서 싫어. 비교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성격이 싫어서 안 돼.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그럼 어쩌라고. 저는 그냥. 저는 되게. 그게. 네가 평범한 남자 좋아할 것 같지. 아니. 아 그래요. 너 되게 까탈스러워. 아 그렇군요. 너 평범한 남자 좋아하지 않아. 근데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마음에 주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그러니까 저를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매력이 안 가고. 가운데가 O자 들어가. 동그라미 들어가. 어 네네. 그런 거 같아요. 동그라미. 그치. 가운데. 니가. 아니 가운데 받침이. 그러니깐 가운데 받침이. 그러네. 그렇지. 하나 좀 보이시니까 알지. 대신에. 예예예. 맞아요. 가운데 들어가네. 그치. 이 사람은 잘 사겨봐라. 근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이야. 좀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좀 무게가 있어. 예. 네. 제가 약간 좀. 무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칠릴레팔릴레. 제가. 아 칠릴레팔릴레 아니야. 약간 막 앞에서 막 되게 철없어 보이고 되게 생각 없어 보이고. 아까 내가 말했을 텐데. 네. 니가 그렇게 하는데. 네. 성격은 소심하다고. 소심한 성격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 저기를 이기려고 많이 싸워서 대단하다. 내가 그 말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 면에서 너를. 내가 존경. 어릴라고 존경하지 말라는 법 없어. 존경한다. 니가 지금. 옷자 들어간 거. 옷자 동그라미 들어간 거. 가운데. 왜 웃어. 아니. 아예 그냥. 원래 그렇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7년을 그냥 얼굴 보고 지낸 사이인데. 아니. 애가 하는 행동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제가 봐서 되게 좀 괜찮아 보이는. 언제부턴가. 그래서. 했는데. 지금 대시하지 말고. 대시하려면. 고을 넘어서 대시해. 아. 근데 이게 선생님. 되게 뭐냐면. 제가. 제가 참 되게 단순한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제 기준에서 마음에 들면. 제가 그냥 무작정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안 한다고. 대시하려면. 왜 고을 넘어서 대시하려면. 너 지금 대시하면 너 차여. 걔한테 차인다고. 똥그라미 들어가네. 가운데. 네. 아까 가운데. 어. 그래. 아까 가운데 희일짝 들어가네. 그래도 괜찮았는데. 진짜 알았다면. 너 같은 까야. 거뜬해. 팔려를 팔려. 니가 니 말 들어. 어. 속은 아니었다고. 응. 근데 이름을 보여주잖아. 이름을. 끝까지는 안 보여주면. 가운 자리에 보여주잖아. 그래. 하긴요. 저. 다섯 번이나. 제가 길게 봤으니까. 그치. 네. 그렇죠. 응. 그러니. 만약에 대시를 하려면. 가을에 보면 되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냐. 자꾸 누구하고 싸우냐. 이 사람 저 사람 다 싸운 것 같은데요. 싸우지 마. 그러니까 싸운다기보다는. 솔직히.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막. 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니 성격이. 그래. 이. 이 상태에서는. 어느 누가 니한테 이쁜 말 해도. 네. 니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꼴병이 싫어. 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가짐이 중요하네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지금 너를 너무 니가.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니를 눌려놓고 있고. 지금. 지금. 자꾸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했잖아. 자신감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또 무당의 용어를 쓰다보면. 니 기운이. 지금. 돌기. 돌면서. 꽉. 이게 치고. 신경이 날카롭다 그래야 되지. 신경이 날카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좀 편해져. 9월 넘어서.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편해지니까. 조금. 니네 나랑. 뭐 살펴자. 뭐 하는 줄 알겠지. 살 빼고.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얼굴인데. 니가 너무 성격이. 예민하고. 강하다고. 생긴 것과 틀리게. 소극적인 성격을 이겨내려면. 얼마나 그게 아닌 척하고 힘이 들겠냐. 응. 오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네 잘 사귀어봐라. 저도 잘. 아까. 잘 해보라고. 바로. 전진했다가 확 들어 튕겨나오지 말고. 근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되게. 직장 사람이라서. 근데 그 사람 여자 있어. 아 네. 알고 있어.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여자 있어. 여자 있어. 응. 사람은 진국은 맞아. 네. 그렇게 보면. 골키퍼 있다고. 그 사람 결혼한 건 아니잖아.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응. 네 성격도 착하게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맘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나의 인연은 없는가. 인연 많아. 인연은 많은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네가 너무 고르고 있다 네가 남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뭐지 나한테 그렇게 많은데 네가 다 지금 차버리고 있잖아 그 남자가 없는 거지. 그렇지. 내가 잘못했구나. 네가 잘못한 거지. 네가 남자가 없기는 개 뿔이 없어. 네가 차버리잖아 그 남자가 없는 거지 다. 네. 됐지.